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음 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음 참가에는 참가 지급과 참가 인수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이루어 한번 보겠습니다. 어음 참가라고 하는 게 뭐냐? 참가라고 하는 것은 소구권이 발생했을 경우 소구권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혹시 지금 소구권 기억 안 나신 분 계십니까? 소구권 생각 안 나신 분들은 다시 소구표를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소구권이 발생했을 경우에 특정한 소구의무자에 대한 소지인의 소구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제3자가 어음 관계에 개입하는 것 이것을 참가라 한다. 어음 참가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사람을 참가인 특정한 소구의무자를 피 참가인이라고 한다. 어음 보증에 있어서는 참가라는 말이 어음 보증은 뭐죠? 사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어음 참가는 뭐죠? 이미 일이 터지고 나서 소구권이 발생한 거죠. 만기의 지급이 거절됐다든가 만기 전이라도 인수가 거절되거나 강제집행에 주의하지 못할 경우 그러한 경우에 어음 소지인은 어음상에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또는 만기에 기다려서 자기의 권리를, 즉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생겼을 경우에 자기가 자기의 전자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어음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행사하는 건데 그러한 소구권이 이미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한 것을 발생했을 경우에 참가해서 그 사람에게서 인정을 해주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렇게 쭉 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뭐까지 가냐면 Y까지 갔다. 라고 했을 때 소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렇게 자기 전자에서 계속 전자에 유통된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뭐가 늘어난다고 했죠? 소구 금액이 재소구 금액이죠. 정확히 말하면 재소구 금액이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칠 경우가 있을 때 어떤 특정한 B가 됐든 C가 됐든 누구같이 선자가 나타나서 이 전자를 전부 무시해버리고 소구권 의무자에 대해서 자기가 예컨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음 참가를 하겠다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계가 전부 절차가 생략이 되죠. 비용이 절약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어음 참가하는 것은 그런 참가할 이익이 있거나 그러한 경우에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차관에서 한번 보시면 제3자가 어음 관계에 가입함으로써 개입함으로써 어음의 신용을 유지하는 점에서 어음 보증과 유사하나 어음 보증은 뭐죠? 사전이죠. 미리서 사전에 참가하는 반면에 어음 참가하는 소구권이 발생했다는 건 뭐죠? 어음 지급이 거절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미 사건이 터진 거죠. 그래서 어음의 만기에 어음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소구권이 발생했을 때 어음 참가를 하는 것 때문에 사후적인 거라죠. 그래서 어음 보증이 사전적인 조치인 반면에 어음 참가는 사후적이다. 그 다음 참가 제도는 수표에 놓고 어음의 특유한 제도다. 참가의 종류는 참가 인수가 있고 참가 지급이다. 이러한 점은 좀 이따 배우시고요. 참가의 당사자는 참가인이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피참가인이 있고 예비지급인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예비지급인이 있고 그 다음에 협의에 참가했던 고위에 참가했는데 예비지급이라는 것은 어음의 기재상 참가할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는 자 이러한 것이 예비지급인입니다. 그 다음에 협의의 참가인은 고위의 참가인은 순수한 제3자가 참가하는 경우 이런 것을 협의의 참가인 또는 고위의 참가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가의 통지. 참가인은 피참가인에 대해서 참가일로부터 이 거래일 이내에 참가의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 것은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압니다. 자 먼저 참가 인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인수라는 것은 인수에 참가하는 거죠. 참가인수라는 것은 참가인수라는 것은 만기 전에 만기 전에 소구권이 발생한 경우 그 소구권 행사를 저지할 목적으로 제3자가 특정한 소구 의문자를 위하여 그 자와 동일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원칙적으로 인수는 언제 하죠? 인수는 지급인이 만기 전까지 인수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기 전에 인수가 거절되던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소구권이 만기의 소지인이 소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이 전자에 대해서 소구권을 행사하는데 이 사람이 인수를 안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소구권 행사를 저지할 목적으로 제3자가 특정한 소구 의문자, 예컨대 D를 위한다고 합시다. D를 위해서 그 자와 동일한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상의 행위가 뭐다? 참가 인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참가자가 누가 될 수 있느냐? 자 제3자가 되겠죠.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 D'라고 하죠. D'가 제3자가 됩니다. 근데 지급인,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 인수인 이런 사람은 참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참가인이 될 수 없죠? 제3자가 아니죠. 이런 사람은 예컨대 직업인, 발행인 이런 사람들은 발행인 A는 무슨 책임? 최종 소구 의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소구권을 계속 행사하게 되면 계속 어찌 됐든 이 사람한테까지 소구권을 행사해서 가는 거죠. 따라서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당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 책임을 지는 당사자들이 다시 소구권 행사를 위해서 소구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다시 참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3자만 새로운 제3자만 권리관계, 의무관계에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참가 인수의 법적 성질이 뭐냐면 소구 의무의 인수라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왜냐하면 소구권이 발생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건을 보면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인데 실질적인 요건은 어음의 소지인이 만기 전에 소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참가 예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인 요건은 거절 증서를 작성한 경우를 빼놓고는 거절 사실이 인수 거절 증서에 의해서 작성이 된다. 그래서 이건 형식적인 거죠. 실질적인 요건은 뭐다? 만기 전에 소구할 수 있는 모든 경우다. 인수 제시 금지 요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참가 인수는 하지 못한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수 제시 금지 요음을 아셔야 되죠. 인수 제시 금지 요음이 뭡니까? 말 그대로 인수를 위해서 제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요음이죠. 그런데 A가 발행인이고 B한테 B에서 양도하고 C, D, E, F 이렇게 갔는데 Z가 누구냐면 지급인입니다. 그러면 현재 소지인이 F가 F가 됐든 B가 됐든 D가 됐든 E가 됐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만기 전까지 Z에 대해서 지급인에 대해서 네가 이 채무를 확정적으로 인수를 할 거니 이 채무에 대해서 주채무자가 될 거니? 라고 물어봐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인수인으로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인수인은 뭐다?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인수를 해오게 되면 어떤 책임을 진다? 주채무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인수 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발행인이 이 사람한테 인수 제시를 하지 말고 그냥 만기까지 나를 믿고 이때까지 인수 제시를 하지 말아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멋을 박아낸 경우 그러면 이런 건 없냐? B, C, D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인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어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처음부터 인수 제시를 해가지고 인수가 거절됐을 때 만기 전에 소고를 행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만기 전 소고 행사 요건이 뭐가 있었죠? 인수가 거절됐을 때 또는 강제 집행이 부주의했을 때 부주의했을 때 이런 경우였는데 만기 전 소고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수 자체가 거절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수를 위해서 제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지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만기 전 소고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러기 때문에 실질 요건인 만기 전에 소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해당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 제시 금지험은 원칙적으로 참가 인수는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 이해되셨죠? 참가 인수의 절차를 보면 당사자 참가 인수인의 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어음상 채무를 부당한 발행인, 배수인, 보증인도 참가 인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소고를 하게 되면 금액이 계속 커진다고 했죠? 따라서 이 발행인 A가 참가 인수를 해버릴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절차가 전부 생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소고금액이 커진다, 안 커진다, 안 커진다. A는 이해관계가 있다, 없다? 있죠. 왜냐하면 소고금액이 안 커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최종 소고무자 지위가 소고무자로서의 지위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고무자이며 발행인, 배수인, 이들의 보증인이 모두 비참가인이 될 수 있다. 방식은 어떻게 하냐? 참가 인수인이 어음에 참가 인수의 뜻을 기재하고 김영란인 또는 서명을 하고 어음 소진에게 교부를 해야 된다. 참가 인수인이 어음에 참가 인수의 뜻을 기재하고 김영란인 또는 서명을 하고 어음 소진에게 교부를 해야 된다. 참가 인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이어야 된다. 일부 참가 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왜 허용되지 않을까? 일부 참가는 그 이유가 좀 있으면 나옵니다. 참가 인수에는 피참가인을 표시를 해야 된다. 표시가 없어도 유효합니다.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담지 환음의 경우는 뭘 위한 걸로? 발행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발행인이 뭐가 되죠? 최종 소고무자입니다. 최종 소고무자이기 때문에 이 발행인을 위해서 참가 인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문상에 등번 또는 보존에 하여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냐지만 참가 인수는 배선인 또는 보증인을 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등번 또는 보존에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통지 참가 인수는 피참가인에 대해 참가 인술로부터 이 거래일 이내에 참가 인수의 통지를 해야 됩니다. 참가 인수의 승낙과 거절 참가 인수를 하려면 소지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왜 승낙이 필요할까요? 왜? 소지인은 만약에 참가 인수의 그 사람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을 믿고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뭐를 행사를 안 하죠? 소고권 행사를 안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믿고 있었다가 이 사람을 믿고 있었다가 자기가 원래 권리를 행사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제3자가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소고권 행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믿고 그래 너를 믿고 내가 소고권 행사하지 않으마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변질을 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다시 자기 전자에 대해서 소고권 행사하려고 했더니 이미 소멸시효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자기 권리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죠. 둥뜨는 거죠. 그리고 참가 인수자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참가인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받을 수 없을 경우에 결국은 자기만 손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과연 이 사람으로 변질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승낙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소지인이 승낙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라고 한 점 소지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참가인수를 거절 가능하며 이는 신용할 수 없는 제3자의 계부로 소고권 상실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방금 전에 설명드렸고 다만 어음상에 예비지급인이 있는 경우 예비지급의 기지가 있는 경우는 처음부터 내가 어음을 취득하면서 뭐죠? 이 사람이 장차 예비지급이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참가인수는 거절을 못하는 거죠. 참가인수의 경합은 뭐냐면 참가인수자가 참가를 하겠다고 여러 사람이 달려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채무를 최종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사람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정한 피참가인의 기자가 있으면 소지인은 먼저 그 예비지급인의 참가인수를 승낙하면 그 피참가인과 그 후자의 소고를 변함으로 이미 의무를 변한 이들을 위한 참가인수를 승낙하지 못한다. 그쵸? 이미 의무가 없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을 위한 참가인수를 승낙하는 때는 그 후자를 위한 참가인수를 승낙할 수 없게 된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발행인이 최종 소고무 져서 책임을 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참가를 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의 음상의 채무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 그러한 경우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참가인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발행인에 대해서 참가인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후에 배서인에 대한 참가가 있으면 누구를 먼저 받아야 될까요? 발행인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자 참가인수의 효력을 보면 참가인수인은 소지인과 피참가인의 후자에 대하여 피참가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이렇게 했을 때 참가인수인 자 이를 위해서 이다시가 참가인수를 했습니다. 참가인수 참가인수인은 소지인 소지인과 피참가인 후자 이때는 이 F밖에 없지만 만약에 C라고 하면 소지인 F와 D, E 이러한 D나 E와 같은 그러한 피참가인 후자에 대해서 피참가인과 C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다시 좋게 그리겠습니다. 자 A가 있고 Z가 있고 B, C, D, E, F 이렇게 했을 때 F가 지금 소지인입니다. 자 C를 위해서 C가 참가인수 했을 때 자 이 사람이 참가인수 해버리면 자 소지인뿐만 아니라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피참가인 C의 후자들 D, E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권리가 전부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권리가 소멸된다. 그래서 참가인수인은 소지인과 피참가인 후자에 대해서 피참가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적법한 지급 제시도 불구하고 지급이 거절되면 소지인은 지급 거절 증서를 작성해서 참가인수인을 포함한 소구 의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참가인수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지급을 했는데 지급 제시를 했는데 지급이 됐겠죠. 지급 제시를 했는데 지급이 거절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C하고 똑같처럼 똑같처럼 이런 사람은 자기 전자에 대해서 소구 의문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피참가인의 의무가 실질적인 이유로 무효인 때라도 어맹의 독립의 원칙상 참가인수인이 어맹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C가 어맹상의 채무가 소멸됐다 하더라도 C다 C는 어떻게 된다? 여전히 어맹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왜? 어맹의 독립의 원칙상 이때 C가 갖는 어맹상의 채무가 소멸되는 원인보다 실질적이어야 된다. 이 말은 무엇이다?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어맹의 절대적 요식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요식성에 반하는 것 이건 무슨 항변? 물적항변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맹보증에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형식적이 하자가 아닌 실질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런 경우에는 전부 이런 경우는 어맹의 독립의 원칙상 있던 경우도 참가인수인이 책임을 진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참가인수가 있으면 소지인은 피참가인과 그 후자에 대한 만기전 소금권을 잇는다. 그렇죠? 참가인수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승낙을 할 수 있는 거절권이 있다고 했죠? 승낙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소지인한테 피참가인은 피참가인은 만기전에만 소금을 면하는 것이므로 참가인수인이 참가인수인이 뒤에 참가 지급을 하는 때에는 참가인수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된다. 피참가인과 그 전자는 참가인수에도 불구하고 소금액을 지급하고 어맘을 환수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거고요. 참가인수인과 피참가인과 관계 참가인수인과 피참가인 간에는 피참가인 간에는 참가인수로 인해서 직접 또는 아무런 관리인계가 발생하지 않고 단지 뭐만 위임 또는 사무관리 관계가 인정이 된다. 참가인수인이 참가 지급을 하게 되면 피참가인 등에 대해서 엄상의 권리를 치료가 된다. 당연하죠? 이번에는 참가 지급을 보겠습니다. 지급은 뭐죠? 지급은 실제로 돈을 주는 거죠. 돈을 주는 겁니다. 참가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 전 또는 만기 후에 소구권이 발생한 경우 소지인의 소구권 행사를 지지할 목적으로 특정 소구 의무자를 위해서 소지인에게 엄금액 상당을 지급하는 것 엄금액 상당을 지급하는 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구권 발생은 만기 전 또는 만기 후에 소구권이 발생한 모든 경우에 참가 지급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승낙의 불효 참가 지급은 뭐죠? 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엄상의 소지는 뭐만 가지면 되는 거죠? 돈을 실제로 지급받게 되면 그냥 모든 권리관계가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때 만약에 C를 대신해서 C를 대신해서 어떤 참가 지급을 한다. 그러면 F는 소지인은 자기가 엄상의 받을 권리를 F, Z한테 지급인한테 인수 제시를 했는데 인수 제시를 거질되거나 만기의 지급 제시를 했는데 지급이 안 됐을 경우에 소구권 행사에서 이렇게 전전 유통해서 간다고 했죠. 그때 소구권 행사에서 가는데 이때 C다시가 C다시가 F한테 금액이 1억이라고 가정합시다. 1억짜리를 지급하는 겁니다. 1억짜리를 지급하면 소지인은 C다시하고 왼수예요. 왼수. 그래서 C다시하고 소지인하고 네가 참가하는 걸 나는 원하지 않아. 네가 1억을 줘도 나는 참가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E F의 주된 목적이 뭐죠? 엄상의 채무인 1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1억을 실제로 지급하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있더라도 개인적인 원한이더라도 이 사람의 참가를 거절할 명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승낙이 필요 없고 이런 경우는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이 앞에 본 참가 인수는 어떻게 하냐? 참가 인수는 이 소지인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참가 인수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장례에 대해서 이러한 채무자에 대해서 자기가 나중에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려면 자기가 원래 권리를 소극권 행사해서 이렇게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이 사람에 대해서 믿고 없애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만 참가 지급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돈을 들고 와서 돈다발을 주는데 그걸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참가 지급의 경우에는 참가 인수와 달리 승낙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거절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러한 경우는 현실적 급부다. 즉 실제로 돈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항은 중요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참가 지급 보면 당사자 참가 지급인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죠. 그렇죠? 돈을 제한할 수 없으면 아무런 제한이 없고 피 참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소급무자다. 참가 지급인은 피 참가인이 지급할 전액을 소지인에게 지급해야 된다. 전액입니다. 이 경우에 어음 소지인은 어음 및 거절 증서를 책이 참가 지급인에게 소급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교부를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어음 소지인은 그러한 자기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돈을 지급하는 자 참가 지급인에게 교부를 해야 참가 지급인은 그걸 받아서 다시 참가 지급인이 어음 상의 채무자에게 주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참가 지급은 이것을 용수한 어음 소지인이 어음 상에 용수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피 참가인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피 참가인의 표시가 없는 참가인은 가장 많은 사람을 면책시키기 위해서 환음의 경우는 발행인을 위해서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피 참가인을 기재해야 되는데 피 참가인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음이 계속해서 거꾸로 소구해서 오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주된 채무자를 위해서 참가를 했다고 해버리면 그 발행인 이후에 모든 어음 상의 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채무가 소멸되고 바로 어음 채무자 최종 소금자인 발행인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죠. 이러한 뜻입니다. 소지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참가 지급을 요청할 필요는 없죠. 제3자한테도 참가해라 요청할 필요는 없는 거죠. 참가 지급인은 피 참가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의 전부를 지급해야 되고 일부 참가 지급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참가 인수는 원칙적으로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에 2길까지 참가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 예비 지급은 기타 제3자의 참가 지급은 만개의 전원을 묻지 않고 할 수 있으나 지급 거절 작성 기간에 2길까지는 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지인데 아까 우리 이거래일을 배웠죠. 이런 경우도 참가 지급은 피 참가인에 대해서 이거래일 내에 참가 지급의 통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과실로 인해서 이 기간을 중시하지 않냐는 경우는 어음 금액의 한도를 내서 그로 인한 손해부상청금을 진다. 그 다음에 효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음 소진인의 음상의 권리 소멸 및 책임의 당연하게죠. 참가 지급인으로 소진 소고금액을 상환 받았으므로 어음상의 권리를 소멸한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또 그림를 그리면 소진이 참가 C-가 참가를 해가지고 어음상의 채무를 이행을 했습니다. 참가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F는 아무 어음상의 채무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F는 어떻게 된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거절성서라던가 어음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되죠.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권리는 만족시켜준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참가 지분에서 소진은 소고금액을 상환 받았으므로 어음상의 권리를 잃는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P참가인 C나 C죠. P참가인도 소진에 대한 소고금을 면하고 그렇죠? C-에서 권리를 만족받고 채무를 면접받았으므로 권리를 만족받았으므로 F는 C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P참가인도 소진에 대한 소고금을 면하고 나아가서 P참가인보다 후에 비해서 그 보증 도움을 면한다. C-가 변제를 해버리면 C를 위해서 보증 참가 지급을 한 C-가 참가 지급을 해버리면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이 사람도 F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음 상의 채무가 어떻게 된다? 전부 수멸된다. 라고 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P참가인은 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참가 지급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C-가 참가 지급을 했을 때 D라든가 E는 책임을 면하죠. C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C-는 C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C는 C에 대해서 지급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C-가 없어진 게 아니고 C-가 C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C는 C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가 지급인의 어음 상의 권리에 취득. 지급을 한 참가 지급인은 피참가인과 그 어음 상의 채무자에 대해서 어음으로도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당연하죠. 다시 어음에 배서하지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청구권의 경합 상의 안피 참가인을 위해서 수위인의 참가 지급 희망자가 있는 경우에는 참가 지급 희망자가 참가 인수인 또는 예비 지급인 또는 순수한 제3자인 분문하고 가장 많은 다수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자가 우선하다. 그렇죠? 그런 경우 가장 많은 다수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자가 우선이 된다. 왜냐하면 B, C, D, E, F 끝으로 Y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때 X에 대해서 F에 대해서 C에 대해서 이 세 사람의 각각에 대해서 참가인 나타났어요. 그러면 X다시 F다시 C다시 이 세 사람이 참가하겠다 나타났을 때 누구의 저기 참가 참가 지급인을 참가 지급으로 인정해줘야 될까요? 이때는 당연히 C다시겠죠. 왜냐하면 가장 많은 엄상의 채무자를 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청구권의 경합은 C다시 F다시 X다시 이란 여러 사람이 나타나서 청구권이 경합됐을 때는 가장 다수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자가 우선한다. 즉 C다시 가 된다. 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일반 사법상의 보상청구권. 참가 지급인은 피참가연등에 대해서 일반 사법상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즉 어음상의 권한뿐만 아니라 민법상 일반 사법상의 보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음법상은 어음법은 뭐다?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상의 권리를 갖는 후에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도 갖고 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가 지급에 대해서 보았는데 참가에 대해서 배웠는데 참가에는 참가 인수와 참가 지급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후에 만기의 지급이 거절됐다든지 또 만기 전이라도 소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한 제3자가 나타나서 어음상의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를 하겠다고 했을 때 어음 소지인은 그거를 허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허용함으로써 저기 참가인이 권리를 그대로 또 갖는다라는 점 라는 점들이 이제 나오는데 어 지금까지 배운 바를 한번 다시 어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